이게 어떻게든 우리 엄마가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정인이 학교 다닐 때 가끔 태워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현이랑 저랑 밥 싸주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식당 가가지고 식당 가서 이제 같이 밥 먹었는데 우리 둘이 밥 먹다 잤나봐 맨날 연습 늦게 끝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먹다가 잔 거지 둘 다 졸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주문시켜 놓고 이렇게 자는 걸 엄마가 귀여워서 찍었나봐요 아 근데 이거 보여줄 수 없어 근데 어깨가 거의 5cm 그리고 얼굴도 아 그냥 귀여운 이런 히스테리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She's like th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